민주당 전주울 지역위원장 선출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늦어진 조직 강화특위 구성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구설이 난무했는데 여지러운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모에 4명이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선출 과정 중 물밑 경쟁은 물론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주울 지역위원장에 나서는 인물은 모두 4명으로 그 몇 면이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양경수 국회의원과 이덕춘 변호사, 김희수 도의원과 고종윤 변호사 등인데 모두 이 지역에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인물입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일단 선출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모가 진행될 경우 각 인물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거나 지명을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경선도 여러 차례 지역 안에서 회사됐지만 지역위원장 선출에서 경선은 설례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안을 제외하고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이결로 외부인사 영입 등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조강특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간 전주울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양한 구설이 일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의중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그 언론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김희재 도의원은 위원장 자리에 큰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란 중에 마련된 여러 안 중 자신이 거론된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거론되던 이병철 도의원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당 공모 절차에 걸쳐서 어떤 적절한 분을 중앙당에 임명했을 때 선정을 했을 때 중앙당에 따르는 거, 지침에 따르는 거죠. 일단 민주당은 경쟁은 당연하지만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자칫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입지자와 지지자 간 감정 소모가 발생하면 원팀 정신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tv뉴스 박원기입니다.